10년 정도 갑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 위기를 겪고 한 10년 정도는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년을 넘어서게 되면 망각 잊어버리기 때문에 롯데그룹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롯데그룹은 상황이 좀 나은 것이 롯데그룹은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그룹보다 훨씬 더 불리한 기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외부적인 충격 환율이 급락하든지 그렇게 되면 쇼크가 오게 되면 재무가 굉장히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 순서로 어려움을 겪겠죠. 롯데그룹은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들도 알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여차하게 되면 부동산을 청산해 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 롯데타워만 하더라도 이게 뭐 한 6조 정도 자산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롯데그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네요. 기관 투자자들 다 모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이 지난 금요일날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회의가 있었네요. 한번 보시죠. 롯데그룹이 최근 제기된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토지자산재평가 땅을 워낙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산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 자산평가를 안 했다고 하니까 현가로 이르면 자산평가가 되면 자산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백화점 호텔 매각 이런 거로 이제 현금을 구해 가지고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룹의 상징이자 현재같이 6조 원대로 추산되는 롯데월드타워를 은행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금요일날 여의도에서 기간투자가 대상 기업설명회 IR을 냈는데 한 300명 정도가 왔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기간투자자 300여 명이 몰린 이번 설명회에는 롯데지주 홀딩캠퍼니조인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쇼핑 주요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3대축이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건설 세 개가 다 지금 이렇게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쇼핑은 7조 6천억 규모의 보유토지자산을 재평가하고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평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 자산가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룹 재무 유동성이 개선될 수가 있다. 지금은 15년 동안 자산제 평가를 안 했으니까 현장에 낫게 이런들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롯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요지에 워낙 좋은 땅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들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토지를 얼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디레브리징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활동이 기업들이라면 전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디레브리징 빚을 이렇게 갚아나가는 그런 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롯데 백화점은 부산 센텀시티점을 팔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회사체의 신용도를 보강하고 롯데케미칼은 2조 450원 규모의 공모 회사체와 관련 투자자들과 맺은 재무 특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번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그룹의 핵심 자산인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은행 보정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싼 기초화학제품의 비중이 현재 롯데케미칼에 차지하는 비중이 67%인데 그것을 30%까지 낮추고 첨단화학제품 매출을 8조까지 성장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기관투자자당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롯데건설은 이자 비용 축소를 위해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롯데호텔도 중저가 브랜드인 L7, 시티 등을 자산매각해 가지고 여러분들 현금 보육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석유화학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중국이 여러분 생산 캐파를 워낙 여러분 많이 늘려놔가지고 이게 신소재를 이게 이제 정밀화학제품 고부가 같이 화학제품인데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연구개발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야 되지만 시장에서 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말은 아기야 쉽죠. 고부가 지 상품을 찾아낸다. 여기 보시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돈을 참 그동안 잘 벌었네요. 2015년부터 2010주년까지 1조 넘는 영업이익을 매년 벌었으니까 그 전에도 중국 특수 때문에 돈을 무진장 벌었을 겁니다. 아마 외환위기 끝나고 중국 특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돈들을 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다른 화학업종들도 어렵네요. 왜냐하면 기초화학제품 차지하는 비중이 40% 다 이상이니까 석유화학제품이 돈을 참 많이 벌어줬습니다. 중국 때문에 돈을 우리가 참 많이 벌었죠. 지난 20년 정도. 석유화학도 어마어마하게 중간제지 않습니까.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해서 중국이 그걸 가공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시장에 팔았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우리 한국의 수출주력산업의 5위라고 합니다. 1번이 반도체일 것이고 2번이 자동차일 것이고 그다음 뭐죠. 무슨 기계. 그중에서 석유화학이 5등 정도 차지하는데 그런데 중국이 워낙 생산 여러분들 캐파를 늘려가지고 한국 제품들의 중국시장 점유율도 2010년에 47%에 37% 떨어졌고 석유화학제품 수출액도 줄어들었고 마진도 굉장히 박해졌겠죠. 국내 석유화학업계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 13%에서 2023년도에 0.6%까지 떨어진 것 여기 보시면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가장 큰 요인은 중국발 공급 과잉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대표이사들 내보내고 사람 내보내고 공장 폐쇄하고 나면 그다음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롯데케미칼이 이제 아마 기관투자자들한테 신소재와 친환경소재 바이오소재 등 아직 공급 과잉이 나타나지 않은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체질 개선을 모색 중이다. 그게 심냐 이야기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롯데그룹으로서는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지출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종의 방어적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줄여가지고 나가는 캐시가 나가는 걸 줄이는데 그런데 이제 고부와 같이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쉽겠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닥터에이아 양께 한 겁니다.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기술 때문에 국내 화학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만 하더라도 범용 제품인 저렴한 중국과 경쟁하는 기초화학제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7%나 됩니다. 결국 수익을 계속해서 남기기 위해서는 신소재와 정밀화학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개발과 함께 시장에 수요가 있는 정밀화학제품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롯데그룹이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술은 진화할 수 있을지라도 롯데케미칼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로 전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어적 구조조정은 진통제를 투입하는 것이 진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닥터에이아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롯데그룹이 부동산 자산과 가용예금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라도 롯데케미칼의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룡 기초화학제품의 높은 비중 67%는 회사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소재와 정밀화학제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는 복잡한 과제입니다. 정밀화학제품 시장의 성공은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케미칼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방어적 구조조정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귀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 시간을 많이 놓친 겁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건데 특히 화학제품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에 시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거란 거죠. 이렇게 이러면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그런 타겟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국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석유화학회사 가운데서도 범용제품인 기초화학제품의 비중이 67%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새로운 여러분들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한국의 화학업계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가장 여러분들 잘 찾아낸 경우가 하나가 지금 돌아가신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에 진두지휘했던 이 스판텍스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목숨 걸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10년 정도가 걸려 가지고 세계 4위 4등으로 여러분들 스판텍스를 개발했고 이 스판텍스가 지금 효성그룹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린 겁니다. 10년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에 나와 가지고 우리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친환경소재 신소재 바이오 소재들을 여러분들 찾아내 가지고 현재 제품 의존들 기초화학제품의 여러분들 가격이 싼 제품의 의존들 지금 67%에서 30%까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되는가. 말은 좋은데 스탠팍 여기 보시게 되면 효성그룹의 스판텍스가 이걸 찾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신소재 개발에는 그게 쉽냐 이야기예요. 말처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야기죠. 효성그룹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탄탄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수익 모델에서 돈이 나올 때 목숨 걸고 또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여러분들 황금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돈이 돈을 만들어낼 때 그때 목숨 걸고 새것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돈이 좀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못 만들면 롯데의 이야기가 롯데만의 이야기 아닌 거니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롯데그룹의 총 부채 규모가 30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sk그룹의 경우 부채가 200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채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간 많은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빚을 많이 늘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제 닥터 ai가 한국 기업 전체 주요 그룹들의 부채 규모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sk그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총 부채가 160조 정도. 신용평가에서는 177조. sk룹 내부는 약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되는 걸로 보인다. 왜 증가했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밧데리에 돈 을 많이 투자했다. 총 차입금 규모가 2020년 대비해서 72% 늘어났다. 그래도 여러분 sk그룹은 지금 sk하이닉스가 한참 선전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한 7조 정도 남겠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배터리가 조금 여러분들 부진하더라도 그거 할 수 있는 것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빚이 2020년에 대비해가 72%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한 정권사의 대표이사께서 발표하신 이 gdp 대비 기업 부채 gdp 대비 가계 부채를 보면 이게 빚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룹들도 굉장히 빚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는 거죠. 이번에 롯데가 40조 sk가 한 150에서 한 170조 정도 되는 모양의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 또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밧데리라든지 뭐 그런 반도체 산업은 선행투자가 필요하니까 그걸 잘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빚이 좀 많지만 그룹의 큰 축인 하이닉스가 고대역풍 메모리 때문에 돈을 계속 버니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롯데그룹처럼 빚은 40조 정도지만 캐시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정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새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못 찾으면 그다음에 바로 위기가 오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참 전쟁이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껴 쓰고 그리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항상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을 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다루면 해당 된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처근지심에 앞서는 거죠. 노력 안 왔을 리는 없을 거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미국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전 세계에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제고 이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대해서 evident 생각했 then